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뭐야? 이건 무슨 일이야? 라이브 끊기지 않았어요? 라이브 끊겼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폰 있는 이거를 해버려서 그래서 갑자기 끊어진 것 같아요 와이파이 슈가 아니고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이제 머리 안 묶이죠 다현이? 내가 얼마나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뒷머리도 못 묶죠 다현이? 뒷머리도 원래 있었는데 뒷머리도 싹 다 정리했는데요 아쉽죠 뭐 머리 길었는데 뭐 자르는 건 아쉬운데 뭐 다시 길으면 되지 사실 다시 길으면 되는 거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컴백할 때 색을 못 바꾸지 않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그건데 머리카락 지금 망해서 색을 못 바꿀걸? 모르겠네 그런 거 다행이들 넌 네 하 하 하 하 하 하 에어브리... 뭐라고? 아이비 리그? 컷 뭔지 모르겠어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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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도 먹고 싶긴 하다 알았죠? 게임은 하죠 게임은 하죠 게임은 당연히 하죠 알았죠? 알았죠? 스포샤이요? 알아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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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샤이 스포샤이 네 무슨 게임하냐고요? 피파요 피파 스포샤이 스포샤이 shifting 스포샤이 스포샤가 스포샤 스포샤 임拜 조금만 기다리세요 실수로 신곡을 틀어주라고? 아 여기 컴퓨터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못하겠네요 투맵 3? 투맵 3? 그러게 나도 보고싶다 그거 되게 재밌게 찍었는데 아 괜찮겠지 뭐 왠지 더 군대는 뭐야 띠암오 뭐 신곡 함 시원하게 불러봐 싫다네 싫다면 루토 정우입니다 어디세요? 왜 존댓말 쓰세요? 스포츠 좀 해봐라 싫다 나 혼나는 거 싫다 이제 한국은 좀 더워요 조금 한국은 좀 더워요 한국은 좀 더워요 한국은 좀 더워요 한국은 좀 더워요 여러분들 그거 더위 많이 먹지 않도록 좀 음료수 좀 많이 드시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뭐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밖에 나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약간 좀 뭐 마실 것도 많이 드시고 갑시다 근데 내가 T5를 언제 스포 했어요? 스포 안 했는디 스포 안 했어 멤버 트레저와 왜 친한 친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스포 안 했는데도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비가 올 때 듣기 좋은 노래 나나나나 슬픈 마음이 와라와 흐르르처럼 내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 비가와 비가와 슬픈 슬픈 마음이 와라 슬픈 슬픈 마음이 와라 나나나나나 내가 생각나 내가 생각나 너너너너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습니까? 아주 악기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피역시는 요새 좀 귀찮아서 더 빼버리고 싶어요 요즘 눈물보트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노래 그런 노래 없어요 노래 듣고 운 적이 많이 없어요 립 전보여? 나 립 지웠는데 나 아무것도 안 바라는데 이거 이번 주까지 비 온대요? 너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살 안 빠졌다니까? 쪘다니까? 살 안 빠졌다니까? 살 안 빠졌다니까? 살 안 빠졌다니까? 그래 라이브 끝나고 밥 먹어야지 배고파 화끈하게 피자 나쁘지 않지 사실 점심에 야무지게 먹고 저녁을 빼야 돼 저녁을 안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안 먹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저녁에도 배가 고프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한 6시쯤에 먹는 게 제일 그런... 뭐니? 그런 느낌 6시쯤에 먹는 게 제일 뭔가 제일 괜찮은 느낌이 나요 뭐라고? 야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식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파인애플 피자요? 나오나오나오나오나오 지금 안 땡겨요 파인애플 피자 슈퍼 수주... 슈퍼 수줍음 뉴 지인스 한국어로 그걸 하셨구나, 귀여우시네요 서브웨이 나 아침에 먹었어 슈퍼 샤인, 슈퍼 샤인 너 외로 메리엘 너 렛김마, 워드 차, 떨리는 지금도 에스 클래스? 에스 클래스가 무슨 노래죠? 에스 클래스가 무슨 노래일까? 에스 클래스가 누구 노래예요? 아, 즉! 에스 클래스 무반주로 해줬습니다 에스 클래스 음... membership 아, 아아, 아... 아, 아...! 음-음-음-음-음 자세히 무반주로 해드렸습니다 무반주로 해드렸습니다 doğru 몇列 ax res 2 ün auf 2 2 3 4 4 4 4 4 5 5 4 4 띠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T5 애들 애들이란다 애들, 형들 이번에 엠카 나오시니요 본반사수 꼭 하세요 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